노아야 가자 아빠하고 아빠가 노아하고 밖에 불 피우게 고등어 구워줄게 숯불에 진짜 맛있어 노아도 고기 해줄까? 가자 노아하고 아빠도 도와줘 가르째? 응 You love fish gogi You love fish gogi 할매집에서 고기 많이 먹었잖아 진짜 맛있네 캣짠 할매집에서 아니? 맞아 이거 좀 덜어줘 How this? It's heavy 오 노아 스트롱하니까 노아 힘씨잖아 어 우와 힘씨다 고 여기 테이블 왜 올려놔 너 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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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eah 오~~ 이거 잘 익었어 오~~ 이거 잘 익었어 오~~ 또 잘 익었어 오~~ 김치 마신다 이거 뺏어!! 나 뺏어!! 나 뺏어!! 나 뺏어!!! 가게머타인이야 나 뺏어!! 나 뺏어!! 나 뺏어!! 나 뺏어!! 나 뺏어!! 이거 먹자! 이 음식을 좋아해? 아니요! 그럼 먹자! 이 음식을 좋아해? 노아야! 이거 레코딩 안 됐어! 다시 한 번 먹어줘! 맛이 어때요? 여기 딸기 있어? 노아! 고등어 맛이 어때? 한 번 더 줄까? 밥도 한 번 먹고 밥 같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오고고 다 끝났어? 네, 이제 새싹을 기다리고 노아, 아빠가 잘 익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칼국어? 한국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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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pil어 pas Là? 안 돼? 혹시 é 안 돼? awan? Ну노owy 잘 익었나? 확인해 주세요 오, 좀 더요. 잘 익었나요? 맛있게 굽히면 치아 다 먹으래 노아하고 어디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아빠가 잘라줄게 더 먹을거에요? 이미 다 먹었어요. 이게 제 2번째. 아빠가 잘 익었나요? 응. 아빠, 어떻게 말해, 잘 익었나요? 맛있게 잘 익었나요? 그건 뭐 제가... 잘 익었나요? 잘 익었나요? 잘 익었나요? 잘 익었나요? 잘 익었나요? 잘 익었나요? 아빠가 잘 익었나요? 예, 잘 익었나요? 맛있게 잘 익었나요? 맛있게 잘 익었나요? 맛있게 잘 익었나요? 진짜요? 아니요? 노아는 우리의 지구원. 냠 Because I forgot to wash it. 저거, 제가 괜찮은 거에요 그 기분이 매우 좋아. 그 얘기는? 그게 괜찮은 거에요. 이거 смотрите. 이잌은 괜찮은 거에요. 그건 더 맛있게요. 양정도 마치? 아라! 인정한 점마가 더 물론... 둘 다 먹어요 진짜 시원한 점마가 더 나아해도 어떠해? 상담만 았, 마지막으로 네, 네. 이제 도대체생리는 어쩌다. 나는 널 할 수 있는지 하나, 여름WER? 마는 게 바다, 얌자 little squishy, 좀 더 Collectingchool 일시키지 않으세요. 아 SSG. 너가 잘생겨지는 않으세요. 어, 그것도 좋은데요. 이거 좀 좀 더 해봐요. 내가 이거로 거 LTD Bike 산다든지 안 하네요. 메로도 가도 되실거에요. 네, 이전에 네거에요. 네. 오! 아ㅡㅡㅡ 오, 더 뭐하나 하는지요? 너, 일로 만나면 뭐하나? 너가 뭐하나? 어디서 먹을까? 네, 아이아몬드 Front! 나가루 꼬집을까? 아이아몬드 프레임 아이아몬드 프레임이 면이 되었다고? 아무거나 거기에 영영을 못 먹기 싫어 네? 아이아몬드 프레임 저는 뭔데? 너희가 consegu자 아, 너희가 잘 먹지 않기 음 이리 먹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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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누나 먹는다 누나 뺏어 먹는다 지야 잘 먹네 고등어 맨날 꺼져야겠다 지가 좋아하니까 음 응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누나가 다 뺏어 먹었다 자 저희 먹으라 자리는 바쁘네 응 응 다 뺏어 자 지금 가야해요 응 다 제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장면을 보여드려도 되기 때문에 아 저게 해 네 우리 여러분의 장면을 보여줘요 오 아름다운 하얀 다 많이 다른데 Yeah, but they still look like them. These are one of my favorite flowers. Can I pick one? Here's our raspberry bush. They're not ready yet. I think next week they'll be ready. These peonies are just finished. They're pretty. Swing on the tree. I think your guys' flowers in the house need some water. This is our other part of our garden. our rosebush is just coming to an end, daisies here's our tomato, this needs water too these just finished blooming they were all white flowers I took out all the plants that were here because it was full of weeds I'm going to plant strawberries here some roses, onions, lettuce, carrots, peas, zucchini the zucchini is growing here and not here very well and one here and that's our garden, you got dirt in your shoe? Noah, what's your favorite flower? um, red red flowers? no, no, blue blue flowers? yeah do we have blue flowers? yeah where? under there oh